자 허위 대선 지난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허위 보도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의혹 어제 저희가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 어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지 못하셨던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와서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허위 보도 의혹은 리포 액트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난해 3월 1일 날 보도가 된 것이죠 대선 8일 전이었겠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허위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있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1일 날 이모 씨라고 내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형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그리고 그의 보좌관이 만났어요 모처에서 제가 이걸 다 읽으면 또 좀 시간이 갈 테니까 한번 쭉 봐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 핵심 요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뭔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분리할 만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좀 모의하고 논의한 것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2021년 12월 21일 날 만난 이후에 리포 액트를 통해서 3월 1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것도 좀 한번 봐주세요 쭉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 가운데 부분 윤석열이 한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한 것으로 리포 액트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 한 말이지 저 말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한 말인데 마치 저 말을 최재경 전 검사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보도가 됐다 검찰은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허위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정도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대선 공작 게이트에 뭔가 민주당이 연루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민주당 측은 대선 과정에서 그 사실을 허태렸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승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등이 그 보도가 된 리포 액트 측의 녹취 파일을 건네는데 검찰은 그 녹취 파일 내용이 다 허위다 이거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허재현 기자에게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등이 넘겼다 따라서 이렇게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 모의를 해서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끔 허위 보도를 한 것 아니냐 검찰의 의심에 눈초리는 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이름 석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올라간다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 정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도전할 즈음 자기를 좀 둬달라 두 번 찾아봤죠 그때 정치를 같이 하는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이후부터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병옥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직능 총괄 본부장이라는 것을 맡았고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버스 위원장도 맡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7인의 멤버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허위 보도 수사가 가장 아마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한 말씀씩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미경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그 당시에요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이 프레임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그것도 거의 조작 사건인데 공작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의 그 보좌관이 아니 녹취록 안 해요 어떻게 연기를 해요 최재경 검사정을 연기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걸 연기를 녹취록을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사화 시킨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수사에서 밝혀야 되고요 당연히 그 윗선이 당연히 있겠죠 윗선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서태현 대변인 저도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대선계의 며론 조작은 범죄 행위입니다 가짜 뉴스도 범죄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검찰이 50점 행위를 하고 있다 100점짜리 검찰이 되려고 하면 2021년 12월이잖아요 2021년 10월에 왜 지금 국제마피아 도직 박철민 있잖아요 20억 돈다발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행위 즉 20억 돈다발과 이재명은 상관이 없는데 징역 고작 2년 구형합니다 그리고 그걸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는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수사 안 했습니다 불기소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재정 신청에서 다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국회의원 또 이것을 국정감사 경기도감사에 틀었잖아요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연결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 공정 키워드 계속 주장하잖아요 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대선계 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수사해라 지금 여기 등장인물은요 김병욱 의원하고 보좌관 그다음에 이철수 씨 이런 분이 노는데 진짜 중요한 분이 빠져 있어요 누가요? 바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김모 씨 지금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 분이 왜요? 그분이 저녁에 기획을 해가지고 자료들을요 JTBC 봉지욱 기자 있죠? 이런 쪽이나 여러 개의 퍼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송영길과 이재명 대표 측의 컨트롤타워 없이는 조직적으로 불가능하다 틀림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고 눈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니까 검찰 수사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